그리고 이제 뇌질환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심장질환 외에도 2대 질환으로 함께 꼽히고 있는 게 이제 뇌질환이거든요.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자료부터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심장질환도 월별로 봤을 때 10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뇌질환 관련 부분도 바로 10월이 가장 많은 환자가 발병된다는 연구 자료인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과거 자료입니다. 2014년도 자료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거 10월이 현재는 11월 수준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과 뇌질환 환자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환절기에 발생하는데 또한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고혈압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뇌질환을 일으키는 집적전환인 원인 질환 중에서 여러 가지를 봤더니 가장 1위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67.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 32%.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쉽게 말씀드리면 고지혈이에요. 그 다음에 흡연하시는 분들. 음주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박세동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부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맥이 정상심박수가 60에서 100회를 뛰는 게 정상심박수인데 이것보다 너무 느리게 뛰거나 너무 빠르게 뛰는 게 부정맥이거든요. 그래서 심박세동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 아니면 고지혈을 앓고 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심장질환과 뇌질환에 더욱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만성질환 겪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약만 먹으면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심장질환과 뇌질환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특히 몸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11월, 12월, 1월, 2월 달에는 절대 아침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집 밖과 집 안의 온도가 다릅니다. 기온 차이가 약 한 10도 정도 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밖에 추울 때 나가면 그 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운동하는 부분도 되도록이면 낮시간에 조금 운동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질환들이 갑작스럽게 또 발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건강 더욱더 좀 챙기고 계시는 분들은 이전까지도 좀 살펴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질환 외에도 가족력 같은 부분들은 좀 어떤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어때요? 네, 가족력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인지 여자아인지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참 안타깝게 또 치매 환자도 많은데 바로 우리 뇌혈관 질환에서 여성이 더 위험하다는 그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뇌 동맥류의 발병 위험도로 봤을 때 당연히 가족력이 더욱더 높겠죠. 근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도 이렇게 1.56배가 높습니다. 오히려 남성분들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여성분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 환자는 당연히 높고요. 여성분들이 왜 높냐? 바로 여성분들만 가지고 있는 바로 이제 호르몬 영향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관련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뇌 동맥류는 고령에서 많이 생긴다. 꽈리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뇌 동맥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흡연, 동맥 경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40대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고 이는 여성의 호르몬 영향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바로 뇌질환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워낙 아이들 관련해서 학업 관련된 부분 이런 게 스트레스가 남성분들에 비해서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바깥 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여성분들은 우리 가족과 뭐 이런 스트레스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주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셔서 가볍게 티타임도 갖고 이렇게 본인의 시간을 갖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뇌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치매도 여성분들이 좀 더 높기도 하고 우리 여성분들 조금 더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괜히 좀 뜨끔해가지고요. 방금 나는 이거 있었나 하고 방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뇌질환과 관련된 보험에서의 보장 범위 어떻게 지금 또 되어 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숙훈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살펴드릴까요? 네 아까 심장질환 보셨죠? 뇌질환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 근데 지금 뭐만 돼 있어요? 뇌출혈만 돼 있죠? 그나마 뇌졸증. 그나마 뇌졸증.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제가 아까 약간 야바이스럽게 동전 던지기를 얘기했는데 전통놀이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화살 던지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저기 병에다 화살 던지는 거 있죠. 그게 뭐죠? 투호놀이. 던질투의 병원. 투호놀이. 투호놀이잖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 뇌출혈만 진단되신 분들은 요기 안에다가 화살을 넣어야 돼. 요기 안에다가. 요기 안에다. 뇌졸증 진단비 있으신 분들은 요기 한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까지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뇌혈관 진단비 있으신 분은 이만한 데다 넣으시면 돼요. 어디죠? 세숫대 같은 데다 던지는. 거기 던져서 넣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 그래서 이 뇌혈관 진단비도 협심증, 심장 관련돼서 허혈성 심장질환비, 뇌혈관 진단비가 전체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보장 범위가 좀 나뉘어져 있네요. 모든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대질환 종합보험에 이렇게 좀 특약으로 담보 넣어두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도 대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따로 암보험처럼 이대질환과 관련된 이런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암보험 다 있으시죠? 암보험 다 있습니다. 암보험 진단비 얼마 있으세요? 3천만 원 있으시죠? 자, 3천만 원 있는데 갑상선암 유사암 진단비가 없어요. 유사암 진단비를 그래 천만 원 넣고 싶어요. 유사암 유사암 진단비 천만 원 넣고 싶어요. 설계 받아보셨죠? 뭐라 그럽니까? 아, 나 유사암 천만 원만 넣고 싶은데 갑상선암 대비해서 뭐라 그럽니까? 보험사에서 아, 갑상선암 천만 원을 넣고 싶으시면 암 진단비 천만 원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뇌혈관 질환 우리 지금 뇌출혈 있죠? 뇌출혈 있어요. 그렇죠? 뇌졸중 뭐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해요? 뇌혈관 진단비가 필요하죠. 허혈성 심장 진단비만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 뇌혈관 질환 진단비 5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받고 싶으세요? 아, 그러면 뇌출혈 천만 원 넣어야 됩니다. 뇌졸중 천만 원 넣어야 됩니다. 라고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직 따로 주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뇌혈관만 해드릴게요. 허혈성 심장 진단비만 필요하세요? 아, 그럼 허혈성 심장 진단비만 해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은 어떻다? 아, 우리는 급성신경색하고 뇌출혈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 본인이 있으든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 회사 거 가입하시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이거 사면 이거 사려고 하니까 이걸 무조건 사야 된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데 따로 가입시켜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꼭 따로 되는 회사로 설계해드리고 비교해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비 대부분 사람들이 진단비는 좀 잘 알고 있는데 수술비는 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굳이 수술비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각각의 특징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시대가 변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저희 아버지만 해도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좀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뭐 그랬죠. 지금은 그런 시대에 큰일 남죠. 내 딸이 그런 남편과 결혼했다. 어떻게 합니까? 당장 헤어져야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진단비가 왜 과거에 제가 2006년에 일했었는데 들어왔는데 진단비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진담시대. 왜? 3대 질병에 걸리면 사망하니까. 오래 못 버티니까. 1, 2년 뭐 몇 개월 못 버티니까 가족과 나의 큰 병원비를 대비하자. 진단비 시대였어요. 지금은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오래 사는 시대. 오래 사는 시대.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진단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제 친구 얘기했죠. 1년 반 전에 위암 진단 받아서 4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았는데 다 썼어요. 벌써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직장 생활 다시 구했습니다. 이 두 달 전에. 그러면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거면 수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진단비는 나의 생활비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수술비는 진짜 병원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옛날 보험에는 많이 없어요. 옛날 보험에는 수술비 50만 원, 100만 원. 실비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좀 뇌질환, 심장질환은 18조 있어야 6년 버틴다. 말씀드렸죠. 18조 있어야 6년 버팁니다. 자, 그럼 수술비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래 사는 시대에서는 수술비가 필수다. 그런데 싸다, 지금. 보험료가 귀엽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 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반복적으로 보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경쟁력 있는 이 수술비 보험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대질환과 관련된 얼마나 큰 또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플랜 보면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많이들 몰랐다가 이제 수술비가 중요하구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 이 정도, 이 정도. 진단비 한 10% 정도. 뇌혈관 진단비가 만 원이면 수술비 천 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회, 매회, 매회. 자, 반복 보장.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이 잘해주는 거. 한 번 잘해주고 사람이 자꾸 바뀌어. 이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매회, 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수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수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수술하면 다 배를 가르고 막 머리를 열. 이게 아니라 용종 제거서부터 백내장부터 이런 것부터 가능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수술까지. 그리고 너무 아프신데 보험료 내지 마세요. 이제. 해주는 회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크게 아프셨는데 아유, 100살까지 어떻게 돈을 냅니까? 그만 내세요. 해주는 회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플랜으로 수술비 보험을 선택하면 나에게 없었던 보장을 저렴하게 매회 반복적으로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수술비 플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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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